두 명령대로 가현하였으니 생리가 그들에게 불안하네 그들이 보고 살아가서 일어나서 좋은데 그렇게 좋은 그룹에 따라 에스케일 37강 10절 말씀 아멘 지민아 나의 대전 나의 용으로 모든 백성에 굳어주리라 자녀들은 매월할 것이오 자녀들은 화삼을 보호 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가며 자녀들은 매월할 것이오 자녀들은 화삼을 보호 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가며 동룡 위로 우리 가소서 동룡 위로 우리에게 이가소서 자녀들은 매월할 것이오 자녀들은 화삼을 보호 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가며 자녀들은 매월할 것이오 자녀들은 화삼을 보호 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가며 동룡 위로 우리 가소서 우리 가소서 우리 가소서 우리 가소서 우리 가소서 아들 우리 가소서 우리 가소서 우리 가실 고цу 아들 감사합니다.